이슈뉴스 몬스타엑스 x 스티브 아오키 플레이 이쿨 영어 버전 공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경 제 스타투데이 박세현 기자 그룹 몬스타엑스가 플레이 이쿨 플레이 이쿨의 영어 버전 발표를 예고했다. 최근 세계적인 dj 겸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키 스티브 아오키가 자신의 sns에 한국어로 플레이 이쿨의 영어 노래는 이번 금요일에 나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게재하며 발매 소식을 전한 가운데 몬스타엑스 역시 공식 sns 채널에서 해당 글을 리트윗하며 영어 버전 발매를 확정했다. 해당 곡은 지난달 발매한 몬스타엑스의 정규 두집 두 번째 파트인 테이크 점이 위아히어 위아히어의 수록곡으로 빌 보드와 그래미를 넘나들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dj 겸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래퍼 주헌이 보컬로 처음 참여했고 래퍼 아이엠이 랩메이킹했으며 평소 몬스타엑스가 들려줬던 파워풀하고 강렬한 느낌이 아닌 청량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와 시원한 edm 사운드로 색다른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플레이 이클 위 영어 버전은 오는 미국 시각으로는 22일 금요일에 한국 시각으로는 23일 토요일에 전세계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정규 2집 첫 번째 파트인 테이크 점일 아이오데어 아이오데어 위 수록 타이틀곡 슛 아웃 슛 아웃을 영어 버전으로 발표 전세계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석권했고 미국 빌보드와 영국 메트로를 비롯해 유수의 해외 언론 매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psyo-mk.co.kr 메일경제 배포금지 다른 포토 더보기